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유니니쿠 51번째 이야기 하늘배 완성 여기는 미니하우스 꽃돌이도 또 왜 또 온 거야 왜 하늘다람쥐 니가 내가 오든 말든 뭔 상관이냐 어? 희루는 내 친구니까 뭐? 친구? 정말 웃긴다 정말 웃겨 친구라니 시루 그만 괴롭히고 좋은 말 할 때 어서 가라 뭐라는 거야? 뭐래?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난 안 들려 안 좋아 또 가시폭탄의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어? 가시폭탄? 나 갈게 도망가는 꼴 하군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고마워 쿵 뭘 이 정도가 좋아 근데 호두 얜 어디에 간 거야? 꽃돌이는 물러간다 아이고 쿵이가 벌써 내쫓았거든 아 참 아깝다 내가 보낼 수 있었는데 쿵에게 선수를 뺏기다니 도망간 주제 아 근데 꽃돌이는 왜 온 거야? 몰라 옷 자랑하려고 왔나 보지 뭐 어? 어? 무슨 옷? 무슨 얘기야? 어? 아 꽃돌이가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아 나도 그런 예쁜 옷이 입고 싶다 아 예쁜 옷? 음 어? 어 TV에 꽃돌이 옷 광고 나와요 티비스타 꽃돌이도 입는 멋쟁이 동물들을 위한 패션 제안 동물 패션의 완성! 퍼니퍼니 패션! 아 나도 저런 옷이 입고 싶다 어? 어? 잠깐만! 얘들아! 어? 어? 왜 쿵아? 왜 쿵아? 우리가 실 옷 만들어주자 어때? 어? 어? 우리는 옷 못 만드는데 응 맞아 응 아이 다 방법이 있지 나만 믿으라구 아 알았어요 아 대장 가자 장풍아 장풍아 알았어 간다고 장풍아 도착했어? 장풍아 장풍아 아이고, 참 채척 좀 하지마 지금 조정석에 앉고 있다고 올라가자 근데 어딜 보면 되는데 모니터 하면 말구장 푸나 그 조정석 옆에 말이야, 옆에 옆에 거기를 봐 아, 옆? 아, 이거 이거? 그렇지,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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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들어온다, 들어와, 들어와, 연료가 들어와 우와, 성공이야, 성공이다 아, 사슴벌레들은 어디 있지? 글쎄 어, 저깄다 사슴벌레야, 우리 고양이 옷 좀 만들어줄래? 예쁜 걸로 어, 고양이 옷? 응, 만들어줄 수 있지? 어휴, 너넨 만날 뭐 만들어 달래냐? 아휴, 아, 미안, 미안 대신에 이번에 만들어주면 저 제트쿵을 줄게 헉, 제트쿵을? 쿵아 아휴, 어휴, 어휴, 어휴 segu 제트쿵이라면, 응? 어휴, 어휴 Mig 으아휴, 와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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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잘 됐다 후이호흠 쿵이는T를 위해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